혜라님 요새 댓글창이 난리가 났는데요. 다들 구독자들이 뭔가 살기 등등 해가지고 뭐라고 댓글이 달리냐면 혜라님 많이 변했네요. 좌빨이 봉투 들고 찾아왔나요? 이러면서 혜라님이 변했다는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내가 언제 좌파 편 들었어? 이재명 대표 편 들었나? 어. 변하는 거 당연하지. 왜냐면 내가 알던 윤 대통령이 아닌데? 안 변했습니까? 내가 변한 게 아니라 그분이 변했어. 내가 지금처럼 윤 대통령이 저런 행보로 보이고 여당에서 야당하고 똑같이 저렇게 물고 뜯고 짐승성의 애고를 쓰면 처음부터 위대한 이슈 안 나왔지. 처음에 너무 딱해서 나온 거야. 야당이 너무 물고 뜯는데 여당에서 쩔쩔맥고 대통령은 잘해보려는 게 너무 느껴져. 그러니까 저것들을 왜 탄핵? 아니 침하기 전부터 탄핵거렸잖아. 그래서 나온 거야. 도와주려고. 근데 지금 어때? 나는 저런 대통령은 안 원했거든. 정치인과 무관하게 오히려 정치 인연보다 아예 모르고 우리 민생 우리 국민의 아픔만 느끼고 우리 국민이 보는 걸 같이 보고 같이 가고 그런 서민적인 대통령을 원한 거야. 근데 이분이 그걸 표방했잖아. 그리고 처음에 행보를 보면 되게 노력했고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들고 도와드리고 싶고 그래서 나왔는데 지금은 뭐 뜬금없이 이념전쟁을 하고 있고 국민이 답답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도 소리를 안 내주시고 있고 그러니까 나뿐이 아니라 중도 보수로 저분이 정치인이 아닌 정치인이라 인문한 정치인이잖아. 그래서 신선하고 우리 국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서민 대통령이 될 거라고 굉장히 실형주의 노선을 걷고 우리와 아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은 배신감 느낄걸? 그러니까 내가 변해서 좌파가 된 게 아니야. 난 여전히 이재명 대표 지지하지 않아.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양비론이라고. 진짜 이런 양비론 너무 싫다. 반복이 이념입니까? 어이가 없네. 여자분들이 이래서 문제임. 안보관이 없으니 이런 소리를 하시죠. 남자는 그래서 문제임. 그래서 조사모사 등신이 되는 것임. 아침에 바나나 3개 주고 저녁에 2개 주면 그거 아니면 아침에 바나나 2개 저녁에 3개만 골라야 됩니까? 아침에도 3개 먹고 저녁에도 3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돌대가리인 거야. 양쪽 둘 중에 하나만 나보고 선택하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차선책을 선택하고 싶지 않아. 예를 들어 선을 봤어. 두 남자를 만났어. 골르래. 둘 중에 하나 다 마음에 안 들어. 누구도. 그럼 다 버리는 거지. 그리고 제3자를 찾아야지. 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고 양비론이라고 합니까? 양쪽 다 싫으면 새로운 대안새로가 찾아야 되는 거야. 그게 안 된다고 믿는 닭대가리지. 그럼 왜 안 됩니까? 이 세상에 훌륭한 분이 얼마나 많을 텐데. 둘 다 비판을 해줘야 제3지대 세력이 나와요. 이렇게 건전한 비판을 해야 돼. 싫으면. 둘 다 물러가라 하면 제3지대. 진짜 국민의 아픔과 함께하고 실용적인 노선을 걷는. 자기들끼리 권력 뜯어먹기 위해서 세금을 그렇게 똥보를 차고 그렇게 뜯어먹는 걸 보면서도 가만히 내비두면 그게 정말로 올바른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거기서 실망했어. 그렇게 날마다 기사를 까는데 세금이 그렇게 나와. 아니 나 같으면 국민투표 부위권 당장 발동에 누가 들어도 합리적인 얘기지. 그렇게 세금 다 뜯어먹고 탕진하는데 국민은 허리 외계 내고 좀 줄여야 되잖아. 공무원 놀고 있고 호화 청사 짓고 그런 거 안 해주면서 어디다 개혁을 됩니까? 근데 그런 거는 급해서 못 된다고 쳐도 국민과 호흡을 같이 안 해주니까. 그리고 양비론이라고 하면서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고 믿는 자기 머리를 자기 닭대가리를 의심하세요. 아무놈한테 시집가? 내 인생이 걸렸는데 우리나라 미래가 걸렸는데 둘 다 아닌데 차 악을 선택합니까? 차선책은 없는. 최선책을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양쪽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제3지대가 나타나. 지금 살살 나타나려고 하잖아. 국민이 거기에 더 힘을 실어줘야지. 양 정당을 보면서 어느 쪽 잘하라고. 힘들 것 같아. 난 여당한테 기대를 걸었는데 보니까 요새 하는 꼴을 봐서 힘들 것 같아. 날마다 싸우고 자기 권력만 잡으려고 하지. 국민 국민한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국민은 극우파 국민이야. 태극기 무대, 방공 무대. 나는 대부분의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은 그런 인형과는 떨어져 있다고 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좀 더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싸움판이 아닌 진짜 건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치안이 잘 되고 그래서 흉기 남동범 걱정 안 하고 그리고 정치인끼리 싸우는 꼴 안 보고 그리고 내 자식이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잘 굽히고 선생님하고 소통이 잘 돼서 교육이 미래세대가 잘 크고 이런 건전하고 합리적인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고 거기에 머리를 맞대고 이런 정치인이 필요하지.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데 인형을 갖고 싸우는 게 정상입니까? 나라가 편안하면 모를까. 나 엉망이잖아. 교사들도 지금 오늘 보니까 준법투쟁한다고 올라가는데 그분들의 문제도 기르기울이고 같이 협의를 하고 이래야 될 시국에 다 지금 막 죽어나가 구민은 자살하고 힘들어. 정면에 있는 문제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당면 문제. 그걸 다 버리고 철지나 옛날에 죽은 사람 흉상 철거해야 되느냐 뭐 이러고 있고 냉정 시대로 돌아간 거고. 그렇지. 그리고 한 사람은 방탄한다고 더 안 시켜. 그래서 전 사실은 되게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좀 의식 수준이 높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위대한 이슈 하면서. 왜냐하면 좌파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파분들도 댓글을 달 때 보면 윤석열 정부 편든다고 느껴지면 막 댓글을 찬양하는 느낌에 막 댓글을 달다가 혜라님이 조금만 이제 윤석열 정부로 비판하는 것 같으면 너나 떠들지 마. 아주 여자가 뭐가 그리 악에 맞춰서 저리 목청을 내. 하면서 무시를 하는데 너무 1차원적으로 무시를 하니까 수치가 진짜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논리도 아니고 여자가 이러면서 여자가 떠들지 마. 그따위의 사고방식 때문에 여자맛을 물 거예요. 지금 여성 우월시대인지 몰라. 그런 사람은 장가가서 요즘은 어때요. 버림받아. 유용당하지. 바로 직결처분이야. 기대를 하세요. 아침에 넥타이 매고 다 쓰레기 봉투 하나씩 들고 오는 거 모르나. 돈만 벌어져서 내는 게 아니야. 요즘 남자들은. 예전에 여자들 학대했던 거 다 받는 거야. 조선시대 때. 여자들 그렇게 학대해. 요새 남자들이 불쌍하잖아. 그래서 이딴 식으로 댓글 다는 남자는 앞으로 장가가기 힘들어. 연세가 있으실 것 같은 느낌. 여자한테. 여자한테 잠만 먹지. 이러면 형같아. 이러면서. 주인이 되게 무시할 것 같아. 할머니가 잠밤 쪽 조심하세요. 노우가 위험해. 외로워지신. 뭐 어디 여자가야.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줘야지. 위아래가 좀 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파이신 분들이. 특히 그거이신 분들. 그러니까 한 장관님에 대해서 헤라 님이 비판했던 거기에 댓글은 한 장관님 같은 위대한 분 함부로 논하지 마셩. 그대보다 훨씬 정의롭고 덕이 많은 분이다. 논평은 그대 자유이나 건들지 마셈. 독선이 하늘을 찌르는구만. 감히. 이렇게 되셨어요. 감히는 무슨. 감히가 꼭 붙어요. 감히. 무슨 감히. 그러니까 나라 정치인들이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비하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정치인이 별거 있습니까? 한 장관은 아니라 한 장관 할아버지도 밥 먹고 똥 싸요. 우리랑 똑같아. 약자라고. 그런 사람들이 항상 문제야. 그렇게 정치인 위에 있는 분이랑 굽실거리고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지. 그따위 썩어빠진 정신 고치러 내가 나온 거예요. 우리 모두는 마음 안에서 평등해. 아무리 어린아기도 틀린 거를 얘기할 때 자기가 어른이라도 받아줘야 되는 거야. 한 장관이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을 내가 보이는 거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건 내 자유고 그걸 받아들이고 고치고 안 고치고 안 받아들이는 건 그분의 자유지 그치? 음 자기가 뭔데 내 입을 갖다가 하라마라 해. 기분 나쁘면 자기는 한 장관님 찬양하는 유튜브 만들어서 계속 떠드세요. 남의 입을 쳐막지 말고. 그거 자기가 독선이지 그치? 내가 언제 남의 유튜버 가서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치? 오지 마세요. 그런 분들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드는 분들. 나는 극우 국자파 분들 원하진 않아. 왜? 그분들은 사이북 강신도라고 생각해. 자기 의식으로 살지는 않아요. 무조건 어떤 분을 찬양하는 김정은 찬양 부대 같아. 자기 정신이 아니야. 그런 분은 싫어. 그래서 나에 대한 비판글도 건전한 비판은 내가 받아들이고 아 이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지만 이런 식으로 감히 그러면서 닥쳐라. 여자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댓글은 안 보고 싶어. 오염돼요. 눈이. 그래서 오지 마세요. 내가 언제 구독 꾹 이런 거 합니까? 안 합니다. 나는. 그럼 필요 없어요. 그런 썩어빠진 정치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된 거야. 저렇게 둘 다 똥볼 차는데도 개따들과 극우파들이 잘 아십니다. 우리 이재명님. 우리 윤 대통령님. 이러면서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안 고치는 거예요. 존경할 때 하고 존경스럽지 않을 때 얘기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존경해야 됩니까? 대통령 되면. 참네. 장관 되면 존경해야 되는 거야? 야당 대표는 무조건 존경해야 돼요? 요새가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얘기합니까? 마음의 세상. 평등한 세상이에요. 저희에 대해서도 어젠가 댓글 달린 게 패널들. 저희들이 시장통 아줌마 같은 사람들을 모셔다 놓고 떠대기 한다고 뭘 모르면서 떠댄다고 이렇게 또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아니. 나는 솔직히 얘기할까요? 정치인보다 시장통 아줌마들을 더 존경해. 그분들은 적어도 건전하게 먹고 살고 누군가를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마음을 더럽게 쓰진 않아. 비열하진 않아. 수치가 세서 막 머리 잡고 막 싸우고 하지만 그것도 애교야. 그렇게 풀면서 살아. 그 모습이 더 아름답지 정치인들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위대야 정치인들이? 그따위 사과방식 하니까 저런 원숭이 새끼들 같은 정치인들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등신 같은 것들이. 내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높으신 분들 등신짓 하면 등신일 뿐인 거고 병신짓 하면 병신이고 원숭이 새끼면 원숭이 새끼인 거예요. 어디 있다가 비교를 합니까? 뇌물 받아 먹고 하는 게 사실 일반인 의식 수준도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금뱃지 달았다고 지금 존경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썩어빠진 의식. 똑같은 의식이에요. 정치인과. 금뱃지 달면 무슨 짓을 해도 존경스럽고 시장통 아줌마가 뭐 당신 인생에 무슨 피해를 줬는데 건전하게 벌어서 먹고 살고 있고. 존경기만 하죠. 그렇지. 사랑스럽고 이쁘기만 하드만. 아이고. 다치라고 하세요. 정치평론은 되게 엄청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면서 입으로만 저렇게 떠든다. 이런 댓글들도 혜란님 마음에 안 들면 알고 떠들어라. 모르면서 왜 얘기하냐. 공부하셔라. 이렇게 많이 말해요. 국가에서 다 이유와 사안이 있기 때문에 다 생각이 있으시다. 생각이 있어서 나락골이 이렇게 됐어? 생각이 있어서 내가 나와서 이렇게 버럭버럭하게 했냐고. 내 말이 틀린 거 있으면 하나라도 얘기해요. 야당 지지자들은 동봉투 먹는 게 정상적이라고 봐. 뇌물받는 게. 그리고 야당 대표가 저렇게까지 단식하면서 찐따부리는 게 정상으로 보이냐고. 여당 지지자들은 얘기해보세요. 철지나 홍범도 흉상을 왜 갖다 왈가불고 해서 싸움박질 일으키고 싸움질하는데 국민이 지금 아프다는 사안은 따로 있는데 저렇게 교사들 죽어나가는데 거기에 신경 쓰고 무슨 구하라법인지 그거 통과도 하나 못 시키는 주제에 딴 거 갖고 싸움질하고 국민은 여기 아프다는데 딴짓하고 있어 부모가 아파 죽겠다는데 지들끼리 싸우고 그거 잘하는 겁니까? 그거 소리 내는데 뭘 몰라. 뭘 모르는데 뭘 알아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를 안다고 붙잡고 쓰레기지 그게. 홍범도의 이력을 알아야 됩니까? 국민한테 물어봐. 홍범도 이력 몰라도 지금까지 잘만 살아왔어. 그렇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 평상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일본 언제부터 본인들이 그렇게 친일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 행보하면 맞다. 이제는 용서해야 된다고 홍범도 장군 윤산도 자기들이 언제부터 홍범도 장군 윤산도 자기들이 엄청 중요했다고 또 이제는 홍범도 장군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니야 하면서 또 막 뇌피셜로 쓰면서 자기들도 잘 모를 거 그러니까 광신도 같아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광신도 같아 따라다니면서 자기 의견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너무 정치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자기 일을 해야 돼요. 나는 정치에 함몰돼서 평론만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의 주된 직업은 예술가고 예술활동이고 더 근본적인 직업은 마음공부인이에요. 도를 닦아. 그래서 제자들을 키우고 올바르게 자기 삶을 살게 해요. 제자 중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다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마음을 몰라서 다 썩어있는 걸 내가 10년 동안 봐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참다 참다 너무 썩고 곪아서 안다고 생각하면서 저렇게 하는데 저 지랄로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날뛰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거를 마음공부를 통해 개혁하려고 나왔어요. 지켜보면 알 일이에요. 나는 엄청 인내심이 강해요. 도를 18년 딱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바꾸는데 앞으로 10년, 20년 바뀔 때까지 할 거예요. 되게 독해. 대통령은 단임제예요. 5년. 나는 아니야. 계속 유튜버를 하면서 국민의 의식을 환기시키고 하면서 바꿀 거예요. 그리고 말은 마음이에요. 마음공부를 해서 마음의 힘이 실린 사람이 하는 말은 땅을 흔들고 하늘을 흔들어. 말로만 합니까?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말이 시작이야.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 있죠? 비행기가 만들어진 건 마음 속에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비행기 같은 걸 상상했고 그 마음이 입으로 나와서 난 비행기 만들 거야. 이게 시작이 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말이 마음이 씨앗이고 그 마음이 이미 싹이 터서 입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작이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바꿀 거야. 분명히 이렇게 양당이 다 틀렸다고 내가 비판을 하면 제3지대에서 올바르고 현명한 분이 나올 거라고 믿어. 왜 바나나 세 개, 네 개를 아침 저녁으로 바꿔주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나는 아침에도 바나나 열 개 먹고 저녁에도 열 개 먹고 그러고 싶어요. 그런 사람 나타날 거야. 우리 국민들은 그걸 믿어야 돼. 왜 양당 아니면 안 돼. 저렇게 등신 같은 것들만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에?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들이 있다고 보거든. 이렇게 소리를 내면 제3지대에서 우리 국민만 보고 자기 권력 안 보고 저렇게 싸움질 안 하고 날마다 민생만 쳐다보고 우리와 아픔을 함께할 분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고 그런 세력과 제가 힘을 실어주고 지켜주고 소리 낼 거예요. 나는 국민 편이야. 다수의 선량한 국민 일부 몰지각한 광신도 국민 편이 아니고 진짜 나라 걱정을 하고 진짜 양식이 있고 합리적인 국민들을 위해 소리 내는 거예요. 그분들이 소리를 안 내고 있어. 그래서 그분들 모이라고 소리 내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치에 염증을 느껴. 맨날 저런 식으로 지랄거리니까. 아예 안 봐. 그리고 그 국자파만 정치에 몰입해서 하루 종일 정치꾼이야.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원하지 않아요. 우리 위대한 뉴스는 합리적인 중도보수 중도진보. 남의 의견도 경청할 줄 알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그러면서 마음으로 타협할 줄 아는 양식 있는 분들. 그리고 정치인에 대해서 무조건 위대하십니다. 수령님. 위대하십니다. 먹구름 위에 빛나는 대학. 먹구름 위에 빛나는 대학. 이런 거 안 하시는 분들. 그런 거 안 하시고 권전한 비판과 권전한 칭찬과 권전하게 힘을 실어 주려고 하는 그런 양식 있는 올바른 정치인을 원하고 성실하게 자기 삶을 사는 분들을 원하지. 구독자분들로. 날마다 전치 편향이 돼서 나한테 박수 쳐달라고 하는 박수부대를 요구하는 분들은 저를 떠나세요. 여긴 제 유튜브 채널이에요. 본인이 원하는 그런 한동훈 장관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 정청래 의원 빨아주고 싶은 정치인이 있으면 본인의 유튜브를 개설해서 하세요. 말리지 않아. 나는 거기 가서 뭐 하지 마라 하라 하지 않아요. 나를 갖다가 지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내 입 갖고 내가 원하고 나랑 뜻을 같이 하는 동지이자 구독자이자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정치 지형을 바꿀 분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이슈는 우리가 표방하는 세 가지 가치 첫 번째 세금 개혁해서 50% 세금 줄이고 작은 정부 정부 축소해서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 구조조정하고 해서 반으로 가볍게 줄이고 그래서 세금 개혁하는 이란과 이한은 저렇게 거대 양당으로 싸워서 지들 뭐 처먹겠다고 권력 뜯겠다고 하는 양당 해산하고 그리고 1인 일당 체제처럼 100분의 국회의원 양식 있는 국회의원 천과에서 모시고 세 번째로는 마음공부를 도입해서 모든 국민들이 자기 마음을 알게 해서 이런 범죄로부터 국가를 예방하고 올바른 미래세대 교육을 건절한 가치관 형성을 하고 이 세 가지 정책을 이슈로 내걸고 정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연대하고 그분을 밀어드리고 그게 실현되는 날까지 절대로 꺼지지 않는 촛불이에요. 횃불도 아니야. 촛불이지만 절대 안 꺼질 거예요. 미약하지만 그 약한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런 채널이 될 거예요. 10년, 20년 그게 이룩되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정치 지도자 대통령이 누구인 줄도 모르고 너무 행복해서 그냥 자기 삶을 사는 그날까지 소리를 계속 낼 겁니다. 국민청원하는 방법을 안내 드릴게요. 위대한 이슈 쇼츠 영상에서 댓글창을 클릭하면 댓글창 맨 위에 국민청원 링크 바로 가기가 있어요. 파란색 영어로 된 주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국민 동의청원 화면이 나옵니다. 국회의원수 축소를 위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이 나오죠? 이때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초록색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뜨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본인 확인 페이지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비회원 인증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눌러줍니다. 이용 중인 통신사를 선택하고 아래 모든 항목을 체크해주고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기에서는 바로 이름을 입력하지 말고 아래에 보이는 문자로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차례로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받은 문자메시지에 숫자 6자리를 입력하고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동의 진행청원 화면이 뜨는데 다시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맨 위에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란에 체크를 해주고 아래 청원동의 녹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4분전 5분전 5분전 registration over 116 7 18 12 금전 9 21 8 80 20 21 sprouts